일본스튜디오에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곰방왕. 곰방왕.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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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도 왔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일본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아케마시티에 오메데토 고제마스. 오메데토 고제마스. 시니에 가요. 시니에 가요. 그렇습니다. 아 시니에 가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중국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니에 가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시니에 가요. 시니에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어로는 아케마시티에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맞나요? 아케마시티에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잘했어요. 아케마시티에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겐키 데스까? 네. 네.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뭐 싱가포르에서도 오셨던데. 싱가포르. 싱가포르 인사는. 대만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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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대만. 또 어디서 오셨나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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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날씨가 춥은데도 저희 그 2011년 숱ria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1년에는 숱ria 많은 사랑 부탁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 쉐쉐. 땡큐. 자 이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슈퍼주니어 멤버 성민씨의 생일이었는데 매년 새해 이게 첫날이어서 약간 묻혔어요. 항상 생일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수진씨께서도 오늘 성민오빠 생일인데 신청곡은 성민오빠가 콘서트 때 불렀던 포맨의 베이비베이비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성민씨 생일 축하드리고요.